시원하게 할게 뒤지던 말이던 흐리야 흐리야 오리야 흐흐으으 흐흐으 흐흐으 하핳~~ 히음 왜요.. 슬라임으로 1 repairing 이른별 슬라임이 있으면 성공 웨폰슬림 가야겠다고 아 Blow 아 이 새끼 뭔가 바보 용기 하는 것 같은데? 아 님들 너무너무 너무 인위 척이지 않아? 너무너무 바보 용기 같아 저건 왜? 아 아 아 진짜 뭐지? 아 진짜 너무 너무 고도의 바보 용기 같은 저거는 아 뭐지? 아 너무 뻔해 일단 맛있으니까 먹겠습니다 야 좀 빡센데 일단은 박아버려 아 이거 갑이 아 시원하게 알게 뒤지던 말이던 야 이 새끼 야 눈치챙겨 그래 그래 당나야 너가 시동을 걸어졌어 iş 요구 말이 되냐 이게 에? 홀메르 머고야 이 편의 메인이 딱딱 이 편의 편도를 맞추고 흐흐 흐하하하하핰 하하하핰 먼..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저 친구가 저한테 오지 않을까요? 살짝..살짝 불.. 진짜 살짝 불안해 오우쉐에에에 오우쉐에에에에에에 여기서는 나는 어차피 악세가 주니까 딱히 저거 이제 먹을라 싸울꺼거든 내가 또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나는 천천히 이제 뒷짐지면서 꿀빠는거야 그리고 고릴라로 안전하게 나가자 자 이제 나가주는 센스 존나 안전하죠 안전 안전 그 자체 이렇게 나가주면은 지금 안전하죠 너무 안전해 미쳤어 안전해 안전 안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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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전해 오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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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안전이란 일상의 조그만한 풀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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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2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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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던데 도망가는 척하다가 안전 잡기 많아 아아! 오케 좋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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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나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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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리죠 유지력 딸리죠 거리 딸리죠 아아 헤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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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여기 시야가 가려 왜 안보이지 일전벚 고정같다 오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무이너 4명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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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 뭐야 슬로우 그렇지 슬로우 게임 드링킹 야미 저 새키 체력약 그 도약이다 저거 안전 안전 1대1 현재 없어 답답하지? 미쳐보일거같지? 나도 알아 다 마신다 다 마시겠다 어디지? 나 레이디 캐슨가 움직여줄게 쟤 학생 뭐였냐? 감염문지 뭐야? 야! 야! 야 씨밤! 잠깐만! 뭐야? 맞추기? 반영줘도 되냐 이거? 안되네 잘가 나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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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케이! 자연스럽게 먹은 에픽으로 자연스러운 안전 1등까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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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솔직히 소신발언 요즘 게임패스면 솔직히 그래? 19800원인데 판도라 티켓 10장정도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다른 게임은 10장정도 넣어줄텐데 왜냐면 패스는 무척 이득을 보는 구도인데 그래서 기간을 가져가잖아 죽었어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뭐 딴! 딴! 지겠다 피가 없다 지겠다 피가 없다 뭐가 자꾸 와 그리고 왜? 하.. 이게 맞나 아.. 재미있었잖 저 닌자 수상하다오 지금 저런 짓을 할 애들이 오늘 좀 많아 나의 업보가 있어 스블팩 그리고 그 트위스 베타 오늘 난 좀 업보가 있는 남자랄까 자 체력 하나만 먹으면 굴러가긴 하거든 조금씩 지켜보는 식으로 좋아 때로는 아 근데 뭐가 반짝거린다 괜찮아 자연스러워 자 나와주세요 잠겨라 헛 잠겨라 헛 헛 헛 잠 아껴라 잠 아껴라 잠 아껴라 잠 잠 아껴라 잠 잠 아껴라 잠 알았지 오케이 아 괜찮아 야 나오지 마시구 연 어 로드라리 있네 저거 한번더 잠겨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거 회복 기능 있지않나 이거 회복 기능 있지않나 야 잠깐 enn Stand Shre 해 이비 여기 key till 가 cho a k 아 티 그 스 us 까부까부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참! 지발빈 샀다 아 아니 저게 폭탄 번호가 좀 아니지 않나 오 잠깐만 이거 해야 되는데 아홉명인데 아 이거 좀 해야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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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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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요! 오오! 오오요! 오오! 어 rock 개 인 citizens dads 저 국 국 그리고 여기가 빠리 타입이네 얼마 없는 픽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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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역전 옮겨 먹어 좋아 나이스 인생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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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자정과 자정이 지나는 사이 일반인들은 인식하지 못할 쉐도우 타임입니다 방금 저친구는 저의 쉐도우 타임에 당한거에요 가봅시다 렛츠고 4번 4번 1번 위치 바이 갓 오케이 갇혔다 오바 안녕 안녕 음 여기서 다 하고 있구만 갇혔는데 자들 나오려면 인사해 주시다 자 일단은 슥 어 기다려 졸라 아프튼 이거를 왜 뭐지 뭐지 보통 벙수이 아닌데 라스트 원 제다 자 끝났는데 게임 어쩔건데 야 아까 야 잠깐만 이 새끼 아까 나 쳤던 새끼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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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 에 신나게 쳤던 새끼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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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석아 아까 나 그렇게 나 이렇게 이것이 샤도 타입 하자 아이스크리 오우 오, 저거 괜찮지? 일단, 일단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위험한 위험한 변수를 제거해야 돼 자, 이제 스피드를 먹어야 돼 아, 자리가 제틸삼 나오지 않을까봐? 야, 저거 왜 이래, 왜 이래, 그냥 가자 됐어 사이클러스 덜, 덜 무서운 이놈하듯이 여기까지 갑시다 이 정도면 뭐 중간에 자전 때려대잖아잉 아, 자씨 어떤 큐피트한 녀석이 사라져라 사라져라 오, 에? 오케이 집념이 너무 강해 자, 먹고 싶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이쪽 바로 템폴로 끊으면 될 것 같아요 어디야 너, 아 어디야, 위에? 아, 위 오케이, 열한샵은 템폴로 올립시다 이건 뭐 질러봐야죠 위치아이 저기잖아 저기 애들과 이제 만남을 한번 해야될 것 같아 저기 애들과 이제 만남을 한번 해야될 것 같아 응? 만남의 장소가 저기 어쩌다 저기 세 명 있을 거 아니야 봐봅시다 이게 이렇게 보여도 왜? 원본이 에픽이에요 원본이 에픽이에요 원본이 에픽이라서 믿고 써도 됩니다 아, 다 출발 지금 가시고 사라져라 귀여워 귀여워 끝났죠 하루 종이 쫓아다니면 결국에는 잡을 수밖에 도망칠 수가 없어요 얘들아만 쫓아갑시다 막달기인데 끝났네 끝 끝났죠 사라져라 반향전화 가능이야 넷 넷 뚜 뚜 뚜 넷 아무리 팔라딘이 당나잎이 약하다 하지만 원본 개술문 에픽이야 즐거워 세 명 네 놀다 네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